오늘은 베트남 음식인 반세오를 만들어 볼 거에요. 베트남 음식이 제 입맛에 잘 맞아서 기대가 돼요. 이렇게 반세오 가루랑 라이스페이퍼 준비했어요. 반죽에 코코아 밀크를 넣더라구요. 반죽에 기본적으로 파 같은 게 들어있어요. 반죽에 손질을 넣고 만들면 완료 치킨 젤리 물 설탕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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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는 민지니 investigators advanced 김치 이는 물 없이 먹는 라이스페이퍼 이때 두툼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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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로 계란루 감칠맛 다진마늘 설탕 계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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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계란루 계란루 크레이프 케이크 오늘 디저트로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에요 달달하게 솜사탕 올려서 데코 해볼거예요. 고기, 소금, 소금, 후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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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전복 아이스크림 초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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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막놔라 양배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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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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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숟가락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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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자체가ihad 우리 계란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겨울은 치킨이에요 이게 다 없어서 고춧가루 소스도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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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인 감자탕을 만들어 보려구요 고기 핏물 뺄 때 설탕 1스푼 넣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다 마늘 1스푼 고기 핏물 1스푼 계란 2스푼 계란 2스푼 계란 3스푼 계란 3스푼 계란 3스푼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자 아름다운 고기가 들어있는 마늘 코코 생강 소금 비교 파 식용유 감자 양파 계란보드 깻잎 에라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이래서부터 fossil인 공간에 그냥 그릇으로 삶아줍니다. 그리고 바삭으로 사용하시면 완료. 소금 닭다리 닭다리 누구도 밑으로 집边 새우 치즈 치즈 요새 외국에서 인기있는 뉴욕 롤을 만들어볼거에요. 안에는 초코크림 커스터드를 넣을거구요. 먼저 크로아상 생쥐를 만들어야되서 시작해볼게요. 크로아상 생쥐를 만들어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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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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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